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2020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물리학원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11월 학평 시험 본 다음에 어떤 느낌이었어? 어려웠니? 쉬웠니? 그냥 그랬니? 대충 찍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겠죠. 자, 일단 너희들이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거의 전범위, 지금 모의교사가 거의 전범위인데 딱 한 문제 빼고 빛과 물질의 이중성 하나 빼놓고 물원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수능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데 풀 때 느낌은 어땠어요? 풀리긴 풀리지? 풀리긴 풀리는데 이게 딱 이걸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이게 뭐지? 잠깐 생각하고 뭐였지? 충격량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나면 이제 아, 그거지. 이렇게 풀고. 아, 이거 등가스 뜨구나. 등가스 어떻게 풀더라? 뭐, 뭐지? 그래플 글이나? 평균속력을 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뭐지? 전반산가? 전반산 내가 뭐 아나? 절대 골절율은 뭐였지? 푼 사람도 있지만 또 못 푼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풀긴 풀어요. 니네가 또 학교 내신 시험에서 공부를 또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또 한 내신 공부 한 부분은 또 기억이 나요. 그래서 풀긴 푸는데 뭔가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좀 빠르게 필요한 도구들이 팍팍팍팍 머리에 꽂히면서 팡팍팍팍 풀려나가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 안 들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 좀 떨어질 거야. 왜 이게 내신 반응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고3은 아니잖아요. 예비 고3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이게 뭐 수능을 내가 언젠가 보긴 보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러니까 집중력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시험을 조금 잘 보기가 조금 어려운 집중해서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거야. 그렇다면 일단 이 11월 학평의 의미는 무엇이냐? 의미는 뭘까요? 내신에도 안 돌아가. 수능은 아직 1년도 넘게 남았어. 뭐야 이게 그러면 이 시험은 대충 본 거야? 자, 일단 이 2020년 11월, 매년 11월 달에 고2 마지막 전국연합학학력평가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이 시험의 의미는 말이야. 너희들이 분명히 곧 예비 고3이 되고 고3이 되잖아요. 고3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모의고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6평 못 보면 울고 싶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정시지만 점차 정시 비중은 많아지고 수시에서 수능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차 합격하면 뭐해? 수능에서 최저학력 미달로 합격 못한 애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6평 정도 가면 너희들이 피부로 와닿아. 아, 이 모의고사 중요하다. 못 보면 안 된다. 망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뭐야? 곧 중요해질. 고3 때 보게 되는 수능을 준비하는 모의고사 또는 수능. 그 수능에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범위도 거의 똑같습니다. 문제 자체도 설계 방식이 평가원과 동일해. 물론 교육청에서 실시한 모의고사이긴 하지만 방향성, 어투, 풀어나가는 알고리즘, 문항 구성 이런 것들이 수능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전범위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거의 전범위. 한 문제 빼놓고 다 나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수능의 전초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3 올라갔을 때 너희들은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야. 3월부터 전범위로요. 전범위입니다. 이 누적이 아니에요. 투과목이 아니란 말이죠. 물투와투생투지투는 투과목은 앞부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가지만 원과목은 수능에서 니네가 원과목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 안 볼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원 두 개 볼 거 아닙니까? 대부분. 전범위로 시작되는 바로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모의고사가 이 모의고사야. 그래서 이건 대충 넘기지 말고 시험을 집중해서 못 봤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좀 풀어보면서 시간이 또 있잖아요. 내신기간만 아니면 쭉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게 비단 물원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아, 이런 방식에 내가 익숙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느끼기 힘들겠지만 평가원에 말투, 쉼표 찍는 거, 마침표 찍는 위치까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쓰는 단어까지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모의고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느낌, 미리부터 그 느낌을 좀 알고 있고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여주셔야 돼요. 그냥 넘기지 말고 그냥 보고 그냥 끝내지 말고 물원만 보잖아요. 문제도 대단히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11월 모의고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좋아. 물론 난이도는 더 높여서 나오겠죠, 수능. 고3 올라가면 그렇지만 난이도 빼놓고는 아, 진짜 좋은 문제였어. 그래서 그 느낌을 잘 보고 미리부터 좀 채득을 해놓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드리고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항구성. 1단원 역학과 에너지. 2단원은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은 파동과 정보통신. 이게 3개 단어되어 있고 물론 알겠지만 1단원 역학과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문항구성도 많습니다. 지금 한 문제는 빠져있지만 문항구성이 어떻게 돼있냐면 9, 7, 4, 9, 7, 4 이렇게 나왔는데 수능은 9, 6, 5예요. 9, 6, 5. 9 문제, 6 문제, 5 문제. 그러니까 이게 7문제는 나오지 않아. 6문제가 출제가 돼.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고 1단원의 비중이 거의 50%입니다. 학습량은 50%가 조금 더 넘어요. 이게 킬러 파트가 다 이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뉴턴 역학 이쪽에 몰려있고 연력학도 난이도가 요즘 좀 높게 나오고 특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많이 틀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불량이 이쪽에 훨씬 더 많아. 50%를 넘어섭니다. 1단원이 진짜 중요해요. 이 앞부분. 너희들이 내신 때 공부했던 거 그 정도 수준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20번 문제 있는 거 다 맞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20번보다 더 어려운 게 20번 자리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게 뉴턴 역학이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틀린 것도 지금 20번하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18번 겹친물체. 겹친물체는 뭐 틀리는 문제로 거의 스테디셀러입니다. 정말 많이 틀려요. 지금이 11월 18일인데 지금 아직 수능이 20일 채 안 남았는데 지금도 고3 애들이 겹친물체 내면 많이 틀립니다. 지금부터 나오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또 여기 들어있었단 말이야. 이 역학이 여러분들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사고력 문제이다. 물론 특상이나 연력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차피 이건 수능을 보기 위한 미리 보기 같은 거기 때문에 좀 수능에 대한 문항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965로 출제가 되는데 뉴턴 역학이 5개가 아니라 6개입니다. 알겠죠? 6문제야. 그리고 연력학이 한 문제입니다. 연력학 하나가 나와. 지금 연력학 두 개에 나왔죠. 특수상대성이론은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여러분이 공부했던 길이, 수축, 시간, 팽창, 동시성, 상대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진량과 에너지로 핵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량과 에너지, 그 핵반응이 특수상대성이론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묶었어. 그래서 6, 하나, 둘로 출제가 됩니다. 물질관자기장은 6문제가 출제가 돼.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합성자기장, 전자기유도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전기력, 이 세 가지. 특히 그 전기력이 고난도로 요즘에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야. 점전화 세게 놓고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전화량이 몇 대 몇이냐 이런 것들이 있지. 얘가 받는 전기력은 몇 에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게 지금 킬러입니다. 2, 3단원 중에 하나 킬러가 있다면 바로 그 전기력. 알겠죠? 그 느낌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킬러가 뉴턴 역학 하나, 둘 중에 하나가 킬러 느낌일 거고 전기력 하나가 현재 킬러로 나오고 있다. 나머지는 다 기본 문제로 깔고 갑니다. 이 10개 중에 일반적으로 한 14문제 정도가 기본 문항으로 쉽게 쉽게 풀 수 있는 것이고 6개 정도가 사고력을 좀 요하는데 그중에 3개가 킬러, 3개가 준킬러.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준킬러는 중상급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6개의 주제들이 여기에는 전기력이나 뉴턴 역학이나 연력학, 특수상대성 이론, 이 정도. 알겠지? 파동 파트도 이건 있는데 파동 파트는 개인적으로 좀 킬러가 좀 다른 것 같아. 학생들 보면.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중성이 좀 어렵다. 어떤 학생들은 전반사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1, 2단원에서 고난도가 출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경향 말씀드리면 저쪽으로 이번 시험은 평이했어. 그래서 1등급 컷도 한 47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럴 것 같고. 일반적으로 1컷은 45에서 47 사이에서 집계가 되고요. 2컷은 40대 초반. 3컷은 30대 중반. 4컷은 일반적으로 절반 조금 넘게 맞으면 4등급은 맞을 수 있습니다. 상위 40% 안에. 평이한데 그래도 이번에 시험에 이제 수능이 아니잖아요. 6평, 9평, 고3 때 보는 평가원 시험이 아니잖아요. 교육청 모의고사로 학력평가라고 하는데 지금 특징은 이중성이 출제가 안 됐어요.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어서 하나가 안 나왔고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용수철 때문에 대단히 머리가 아파요. 용수철 문제가 20번으로 6평, 9평 모의고사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용수철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시네요.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하나가 좀 아쉽습니다. 20번에 그 용수철에 물체 매달하거나 또는 용수철에 압축되거나 할 때 물체의 최대 운동에너지 구하시오. 최대 속력 구하시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새로운 킬러 주제로 등극하셨어요. 용수철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일반적으로 중력장래에서 용수철이라고 하는데 중력장래에서 용수철이 수능의 역사가 지금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30년 동안 그게 킬러 주제였던 적이 없었어. 올해가 처음이야. 너희들이 두 번째가 되겠죠. 그만큼 용수철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이번 시험의 킬러는 20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변화가 융합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출제되고 있는데 용수철이 요즘에는 더 핫한 주제니까 그거는 알아두고 가자. 알겠죠? 용수철 공부를 똑바로 하셔야 된다. 난이도는 중급 정도 수준이고요. 그냥 평이했다. 중급 정도 수준이다. 절대적 난이도는 조금 쉽긴 한데 고2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3이 되면 이 정도는 좀 쉬운 문제의 범주로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실력이 올라감과 동시에 당연히 문제 난이도도 높아지는 게 정상이겠죠. 그리고 물리학 최고 오답률 문항은 현재 20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변화로 집계되고 있고 굴절과 전반사가 17번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고2라서 틀리는 것 같아. 고3 되면 전반사는 난이도가 한계가 있어요. 중상급도 안 돼. 중중상? 이 정도인데 거기까지 지금 못 간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17번의 정답률이 좀 낮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18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3들도 올해 6평, 9평에서 겹칫물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겹칫물체가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네요. 힘 분석할 때 제가 해설 강의 업로드 해놨거든요. 해설 강의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주의점도 설명하고요. 힘 표시할 때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좀 조심해라. 그런 얘기들 하니까 잘 듣고 앞으로 좀 방향성을 좀 잘 잡아가. 선생님들이 잘 파악을 못해. 니네가 역학의 겹칫물체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한 명 한 명을 잘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니네 진짜 바보처럼 푸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 문제거든 다. 기본 문제인데 난이도 너희들의 정답률로 따지면 킬러 문제에 가까이 가고 있어. 3개 정도가 킬러인데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겹칫물체가 가속운동을 한다던가 또는 정지해 있다던가 이번 시험이 정답률이 떨어졌던 이유는 가속운동하는 것과 정지한 걸 동시에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요. 고3, 6평, 9평 문제보다도 더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된 게 18번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수철 킬러가 없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비고3인데요 이제 물리학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아직은 뭐 기말고사가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이미 이제 과목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수능으로 하게 되면 고3 때는 여러분들이 원과목을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선택해서 1년 동안 각자 공부를 해줘야 돼 그치? 그랬을 때 이미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경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결국은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고2 때 막 1등급 맞고 2등급 가까이 맞은 애들이 개념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11월 학평 보셔서 알지만 1, 2등급 맞은 사람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빡빡빡빡 와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도구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풀긴 풀어서 고득점을 했는데 그 느낌이 아닐 거야 벌써부터 이게 얼마 전에 공부했던 내신 때 공부했던 것들이 팍팍팍팍팍 머릿속에 깨끗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1년 후엔 어떻겠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고2 때 공부한 개념 학습을 가지고 고3 올라가면서 문제풀이부터 시작해서 1년간 공부를 하면 6평 이후에 여러분들은 대단히 큰 애로사항을 느낄 거예요 꽂히지 않던 개념들이 계속 더 안 꽂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하나만 말하고 지금 여러 개 말해봤자 내는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딱 하나예요 겨울방학이 되었을 때 개념과 기출 학습이 되게 잘 돼 있어야 돼 이게 뭐 내 강의 팔아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강의가 지금 15년가량을 강의를 해보고 있는데 고등학생들만 재수생들이랑 이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6평 이후에 뭐 개념 다시 들어야 되나요? 지금 뭐 전범이 좀 어떻게 좀 해봐 강의를 좀 들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개념 학습과 기출은 말이야 니네가 고2 때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학습을 위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수능까지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야 무기 문제풀이가 무기로 얘기하면 검이라고 한다면 검술을 연마하는 거라고 한다면 개념과 기출 학습은 말이야 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니네가 검술을 연습을 한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싸우러 갔는데 검술은 잘 돼 있는데 검이 없다 뭐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능을 위한 그 도구를 안 가지고 맨날 검술 연마만 하면 뭐예요 검술 연마한 거로 뭐 건투할 겁니까 그게 이 겨울방학 때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거를 간과하고 스킵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좀 조심해줘 특히 상위권으로 갈수록 하위권 애들은 당연히 개념부터 공부하려고 해요 근데 상위권에 하위권들은 그런데 상위권들은 그냥 난 2학년 때 내신 1등급인데 무슨 뭐 개념 잘 돼 있지 뭐 난 킬러부터야 제 강의부터는 특란도 특강부터 시작할 거야 제발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수능은 20개 중에 14문제가 개념 지식형 문제입니다 킬러 특강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계속 까먹어가는 겁니다 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4페이지 4개 맞고 나머지 16개 틀릴 겁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갈하게 수능을 위해서 잘 준비한 학생들은 그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다르다 그 시작이 바로 이 12월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예비고삼 단계 스토브리그 같은 거예요 스토브리그 뭔지 알지 이렇게 스토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거 있잖아 그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몸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훈련을 하는가 그런 게 여러분한테 나중에 그 성과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야구 같은 걸 생각해도 그러고 축구 같은 걸 생각해도 그렇죠 그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잘 계획을 해서 학원 강의를 들을 거면 제발 좀 개강을 놓치지 말고 개강할 때 딱 들어가셔서 꼭 시기를 놓쳐가지고 2강, 3강 진행됐는데 들어가가지고 여기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엔 테스트를 뭐 합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시작 단추가 늦으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수능을 위한 그 기본기를 잘 닦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과 기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내신도 공부하고 막 수능도 같이 공부해야 되잖아 그럴 때 이 도구를 가지고 이걸 기본기로 해서 중간중간에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당연히 유평 이후에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좀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 실전 문제풀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그런 1년의 계획을 잘 세우란 말이야 알겠죠? 내가 강의를 1년 동안 고3 재수생들을 데리고 36주의 현장 강의가 진행이 되거든 36주 1년간 내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게 36주 정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 36주만 가지고 그때그때 해야 될 것만 놓치지 않고 공부만 해줘도 수능은 만점 받을 수 있어 1년 내내 공부할 필요는 없어 과탐을 근데 해야 될 때를 잘 시기를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 시기를 못 맞추면 안 된다고 혼자 공부하더라도 그 시기들을 잘 맞춰 처음부터 개념도 안 하고 그냥 문제풀이부터 하고 처음부터 모의교사 푸는 일도 있어 나중에 거꾸로 공부해 거꾸로 그러면 진짜 쉬운 길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잘 단계를 맞춰서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이거니까 그런 것들 계획을 잘 짜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뭐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또 많이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한 말씀을 좀 잘 명심하시고 1년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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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